좌표 북위 37도 32분 17초 동경 126도 59분 56초 북위 37.5 3806도 동경 126.99889도 37.5 3806 126.99889 청자상감 운항모란 국화문 매병 은 상감기법으로 구름 사이를 논의는 학과 모란 국화문의를 새겨 넣은 고려청자 매병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으며 1971년 12월 21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558호로 지정되었다. 청자상감이란 흙으로 그릇을 빚어 표면에 무늬나 그림을 새기고 그 자리를 백토나 자토로 매운 뒤 유약을 발라 구운 후 투명한 청자유약을 통해 흰색 또는 검은색 무늬가 보이도록 한 것으로 12세기 전반에 발생하여 12세기 중엽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청자상감 운항모란 국화문 매병 는 높이 32.2cm 아가리 지름 7cm 밑지름 14.5cm인 이 병은 고려시대에 많이 만들어진 상감청자 매병들에 비해 어깨가 쳐져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밑이 넓어서 안정감이 있다. 유약은 잘 녹아서 투명하며 색깔도 매우 아름답다. 아가리는 작고 위가 약간 바깥으로 말리면서 곱게 서있고 어깨에는 흑백으로 상감된 연꽃 무늬를 둘렀다. 굽위에는 번개무늬를 두르고 바로 그 윗부분에는 다시 연꽃 무늬 장식을 넣었다. 그릇 몸통에는 흑백으로 된 원 안에 모란과 국화 한가지씩을 두었고 원사이사이에는 구름과 학이 있다. 이 작품은 12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